바우등호 자이 리포터, 세상 뉴스의 1번째 뇌질환 IT,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미국 규제 당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앨런 머스크, 일란 머스크의 인간 레치 테스트 제안을 거부했다는 로이터 현지 2일 소식이 전해졌다. 이 결정은 기술과 관련된 위험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미 식품의 약국 FDA에 의해 내려졌다. 뉴로링크, 뉴럴링크 라고 불리는 문제의 기술은 뇌에 이식된 장치이다. 뇌 손상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장치는 이론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천 개의 작은 정극과 기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FDA는 이 기술이 너무 새롭고 입증되지 않아 인간에게 테스트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DA는 또한 이 장치가 감염 염증 치료 등 여러 잠재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로링크 CEO 맥스호덕, 맥스호덕은 FDA의 신중한 검토와 신청서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시작해 우리는 FDA가 우리 기술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FDA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FDA 결정은 지난해부터 이 기술로 인체 실험 승인을 추진해온 머스크 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그는 이 기술이 다양한 조건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터다. FDA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기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는 우리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FDA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신경학적 상태와 부상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뉴로링크가 결국 인간 실험을 위해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FDA를 압박했다. 여전히 인간에게 테스트할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머스크는 이 기술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된다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래서인지 FDA는 이 기술을 계속 검토할 것이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면 인간에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동안 뉴로링크는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했다. 호답은 FDA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개발한 이 기술이 신경학적 상태와 부상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믿으며, 결국 인간 실험을 위해 승인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자이리포터 버향의 다이클라우드. 캄노즈바우 점컴 캄노즈바우